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텔레비전 보실거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손도 대지 마세요 제가 금연으로 이행시 한번 지어볼게요 금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금연하십시오 직접 작사 작곡 다 했고요 저희 버즈의 라이브 금연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금연송에다가 이름을 붙이자 면 스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금연송을 들으면 금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혈을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버즈와 함께 지금부터 스타 금연송 출발합시다 고우 행복한 미래 만들려면 해로운 여미 씻어버려요 항상 행복이 스치는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해 모두 힘들다 말하지마 노력한다면 알 수 있어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곳 잃어봐요 고우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azuje zie